국내 대표 주류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엇갈린 가운데 성수기로 접어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실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증가율은 2.9%에 그쳤으나 영업이 증가율은 25%를 기록했는데요. 소주 부문의 영업이익은 줄어든 반면 맥주 부문이 켈리안착과 마케팅비 개선으로 숫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롯데 7성 음료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7.8% 증가한 9,3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68억 원으로 38%의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앞서 주류 업체들은 1분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제품을 새단장하는 등 전녀를 가다듬었는데요. 성수기로 접어드는 2분기와 주류 판매량이 급증하는 3분기 실적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저도주, 고도주 시장을 공략하고 켈리와 테라로 맥주 시장 점유율을 올리게 나섰습니다. 롯데 7성도 처음처럼 음료를 단행하며 소주 라인업을 재정비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시한 맥주 크러쉬로 여름 맥주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